짠 짠 나 계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? 에이, 제 도시락 배달을 몇 번을 왔는데요 근데 주혁씨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까봐서요 그리고 저도 계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? 아,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입맛도 천생연분 그럼 아, 해봐요 아,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요 다들 밥 먹으러 나갔어요 자, 아 응 그럼 응 아이 왜, 왜, 왜 쟤 뭐하려고 하겠지 어? 아니 은 차장 찾아왔네 동 과장 또 도시락 시켰어? 아, 네 네 아, 그러다 둘이 정붙나겠어요 식사하러 안 가시고 여긴 왜 오셨어요? 어, 팀원들이랑 이거 나눠들 먹으라고 웬 케이크입니까? 아, 실은 내가 오늘 동 과장 고모랑 맛선 보려고 준비한 거거든 응 근데 보자마자 까였어 아, 어제 피부과 먼저 다녀오는 건데 참나 진짜 에이 예? 저희 고모랑 맛선을 보셨다고요? 어, 그것도 맛선이면 맛선이겠지만서도 에이 아, 가만 고모님이랑 선 사장님? 헉 아, 세상에 아, 그럼 선 사장님이 문감빵 아저씨를 놔두고 왔선을 봤단 말이잖아 어, 문감빵 아저씨? 그럼 딴 남자가 이미 있었던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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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, 추워 아, 아이 아, 아